여러분들께 이름 없이 삐또시라는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책은 가난하고 어렵고 무척 캄캄하던 시절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감동과 교훈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준 씨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기사를 보다 보니까 유성준 씨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피자 거부당한 유성준 누군가 왜 한국을 못 잊냐고 유성준 왈 그립고 사랑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유성준 여러분 씨가 실수를 한 거죠. 큰 실수 일생에서. 20대니까 잘못한 거지만 또 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젊었을 때니까. 아주 큰 실수를 한 거죠. 그러면 너무 가혹하게 이렇게 입구까지 막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생각이 강한데 그래도 사회 분위기가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오늘 기사가 난 겁니다. 기사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내가 여러분을 잊지 못하는 것을 보면 내가 여러분을 사랑했던 것보다 내가 여러분에게 받은 사랑이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누군가 왜 그렇게 한국을 못 잊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립고 사랑해서 그런다고 하면 또 오해를 받을 겁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올해 유성준 씨가 마흔일곱이거든요 나이가. 나이가 마흔일곱인데 내가 오늘 기사를 딱 보면서 저는 두 가지는 분명히 지적하는 건가 유성준 씨가 20대 큰 실수를 한 겁니다. 군을 갔다 왔어야 되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큰 실수를 했는데 그때 젊으니까 실수를 사람들이 살면 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치명적 실수였는데 실수를 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국의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좀 가혹하다. 그것도 법적으로 나는 그렇게 옳지 않다고 이렇게 보는데 그러나 한국의 사법부가 그런 여론이나 이런 것을 또 반영할 수밖에 없으니까.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유성준 씨와 함께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그게 뭔가 하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랑하는 연인과 헤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걸 정리하잖아요 마음을. 그리고 어떤 대상을 굉장히 사랑하거나 애정을 가졌다가도 그 대상에 대한 문제가 본인이 의도대로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마음을 정리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정리한 거죠.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심리적 애착 같은 개를 정리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20대 초반에 한 여자를 사랑했는데 그 여자하고 좋은 여러분들 간계가 유지가 안 됐는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30대 40대 50대가 가갖고도 뭡니까. 그 애착을 버리지 못하고 그냥 징징거리고 괴로워하고 하면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내 이야기가. 완전히 심리적으로 뭡니까. 결별하는 그런 본인의 결단이 필요한 거죠. 그게 다르게 하면 징징거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한국하고 인연이 그렇게 안 좋아가지고 한국 사회가 본인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면 그걸 마음을 정리해야 되는 거죠. 그걸 뭡니까. 뭘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그냥 한국계 미국인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정리하는 거죠. 그리고 한국의 사법부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게 아니라는 걸 본인도 알 거 아닙니까. 본인이 소송을 내더라도 국민의 이름들 마음 상태가 그러면 판사들이 법을 따지는 게 아니고 정서를 따질 수밖에 없는 거잖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47명의 애들도 있을 건데 남자가 그렇게 우유부단해가 뭡니까. 어떻게 사냐의 이야기입니다. 유성준 씨를 강하게 나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건데 살아가면서 마음을 정리 정돈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떠날 때는 말 없이 그냥 깨끗하게 정리하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이야기죠. 그냥 헤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그걸 자기가 마음을 정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신문에 나와가지고 뭡니까. 그냥 그립고 사랑한다는 둔 그렇게 하면 말이 되냐 이야기죠. 참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사람이 생긴 거냐 이렇게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뭘 그렇게 우유부단하냐 이야기죠. 그냥 칼같이 정리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뒤를 돌아 가끔 여러분 방송하면 제가 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단점일 수도 있고 강점일 수도 있는데 일단 감정적 애착을 정리해야 되거나 과거사를 정리해야 되면 칼같이 정리하고 뒤를 돌아보는 성향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하지 않습니까. 그게 실제 제 모습이 그렇거든요. 저는 칼같이 정리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돌아보지도 않거든요. 근무했던 옛날 직장은 돌아보지도 않는 겁니다.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냥 한국계 미국인 좋지 않습니까. 그걸로 그냥 사는 거죠 뭐. 그러니까 징징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치대지 말고. 뭘 배워가지고 뭡니까. 미국에서 뭡니까. 광활한 서부 애리조나 답사기를 제가 왜 썼냐. 서부에 여러분들 자동차 여행을 하다 보면 그 황량한데 민가가 뭡니까. 몇 킬로 간격으로 여러분들 민가가 띄엄띄엄 있는 데서 그냥 셀프 릴라이언스 그냥 자기 기대가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강건합니까. 칼같이 정리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남이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부부가 살다가 이혼을 하게 되는데 그걸 가지고 찢고 벗고 하는 사람들 보면 저거 어떻게 인생관들 저렇게 갖고 사냐. 한때 이런 인연이 있어 좋은 시절이 있었으면 헤어지면 쿨하게 헤어지는 거죠 뭐. 그래서 이런 애리조나 답사기를 쓴 겁니다. 얼마나 와일드웨스트가 여러분들 그 거친 데서 자기 삶을 자기가 개척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미국의 시민이 되기로 결정해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한 거고 그게 책임을 지는 겁니다. 뭘 그렇게 여러분들 대단하게 그렇게 보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ai씨한테 살면서 사람이든 단체든 간에 어떤 관계를 스스로 정리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정리하는 것인데 그런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병력을 기피한 문제로 한국 입국이 거부된 유성준씨가 누군가 왜 그렇게 한국을 못 잊냐고 물어보더라. 그리고 사랑해서 그런 다음에 또 오해를 받을까 이라고 대묻게 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깨끗하게 마음을 정리하는 것도 살아가는 지혜 가운데 하나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i가 답을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 제가 궁금해 가지고 물어보니까 유성준씨의 상황은 매우 복잡하고 감정적인 문제로 보여집니다. 마음을 정리하는 것은 중요한 삶의 기술이지만 때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47이면 여러분들 그거 정도는 해야 되는 거죠. 젊었을 때는 죽고 여러분들 못 살아가서 여러분들 그렇게 잊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마음 정리의 어려움 마음 정리의 복장성 복잡하거나 어렵건 간에 어떻든 본인이 해결해야 되는 거죠. 남들이 보기도 힘들다는 겁니다. 유성준씨의 사례는 마음 정리가 단순히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복잡한 감정과 상황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과정일 수 있음을 보여집니다. 본인이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현실을 수용하고 새로운 관점을 바라보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잘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제가 오늘 하도 답답해 가지고 47이면 여러분들 20대 생기는 일을 가지고 20년 넘게 이렇게 끌어가면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그렇게 보고 여러분 저는 진짜 냉정할 정도로 냉정합니다 그게. 그게 무슨 사양이냐 이야기죠. 당신하고 내가 이런 30년을 여러분들 알았으면 뭐가 그게 중요하냐 이야기죠. 서로가 마음이 안 들고 생각이 다르면 그걸로 바이바이 하는 거지. 그래서 보통 한국 남자들의 피해서 지나치게 생각이 좀 다른 면이 많은 거지. 우리가 남이가 아니 남이지 우리가 그렇게 보시고 야 차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이제 의로사태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여러분들 강구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의로사태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오늘 제가 방송이 오늘 방송하고 내일부터 10월 9일까지 한글날까지는 방송이 아마 없을 겁니다. 다른 데 좀 갔다 와야 돼 가지고 그래서 방송은 10월 10일 날 10월 10일 날 이른 아침 방송부터 한 7, 8일 정도 제가 다른 업무 때문에 방송할 수가 없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당시에 대부분 20대 성교사들이죠. 성숙한 면에서 보면 옛날 사람들이 훨씬 더 성숙한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이 애리조나 답사기 서부를 좋아하는 거가 그런 면도 강하죠. 자기 운명을 자기가 개척하지 않습니까. 그 험한 여러분들 땅에서. 그다음에 이제 오늘 교과서 문제도 보셨지만 뭐 아직도 철 든 사람들이 철이 안 든 사람들이 많으니까 좀 철 좀 들어라. 철. 그냥 남한 게 이름들 빈대처럼 더러 붙어가 먹고 살지 말고 스스로 개척해 나가자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이제 실은 거가 좌파적 사고 왜 열강하는가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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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